자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열을 볼건데 변수명에다가 문자를 하나 저장을 해볼까요? 문자 이게 기본적인 문법이었죠. 변수에다가 문자를 입력하려면 앞뒤로 뭐가 있어야 된다구요? 다운표가 있어야 된다구요. 이게 기본적인 문자를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이었고 여기에서 얘를 자바스크립트에 3개로 오신걸 환영하지요. hello world 변수명 a라는거 안에다가 string에서 몇번째 있는 글자가 뭐냐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로 해서 캐릭터에 캐릭터 at 어디에 인덱스 번호 2에 있는게 뭐냐라고 해서 그걸 가져와서 n에다가 해봤어요. 이번에는 alert을 띄워볼게요. 자 그러면 alert을 띄웠더니 인덱스 번호 얘가 0번 얘가 1번 2번 2번은 뭐래요? 인덱스 번호 2번은 l 이랍니다. 그래서 경고창으로 l이 떴어요. 특정 문자열에서 문자열에서 순번을 이용해서 해당 순번에 있는 값이 뭔지를 출력하는 방법이 저 캐릭터 at 이라고요. 캐릭터 at 이 문자열에서 이렇게 점 찍고 이어서 쓰게 되어있어요. 위에서도 계속 그렇게 썼지만 자 이거를 경고창을 띄우는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구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싶냐면 콘솔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콘솔의 몰을 통해서 콘솔의 로그가 찍히게 하면서 그래서 몰을 얘를 찍어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저장하고 보면 여기에 안나오고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f12 콘솔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그리고 여기에 l이 나와있다고요. 여기 숫자 이게 l이죠. l 숫자가 아니라 자 콘솔에서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옛날에 자바스케이트나 제거를 짤 때 alert으로 띄워서 이 도대체 값이 나오는거야 안나오는거야? 이게 값이 나와야 뒤에 슬라이드가 작동을 할텐데 개수가 몇개나 있는거지? 그런것들을 확인할 때에 alert을 띄워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콘솔에서 띄워서 확인하는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alert으로 띄우다가 다 된것처럼 확인하고 웹에 딱 올렸더니 미처 alert을 안지웠어요. 그럼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고창이 막 뚱뚱 떠있다구요. 그러면 안되니까 이렇게 콘솔 개발자 도구 보는 사람이냐 확인할 수 있는 여기에서만 확인하시는게 좋다고요. 콘솔은 앞으로 많이 쓰실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이 스페이스 하나, 콤마 하나, 세미코너 하나 잘못 찍으면 안나오고 그것들이 몇번째 라인에서 어떻게 칠렸는지 확인할 때도 콘솔을 쓸거고 또 언제도 쓸거냐면 값을 확인해가면서 스크립트를 짜야될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 값이 들어오나 이 변수에 값이 들어오나 그런걸 확인할 때도 콘솔에서 확인하시게 될겁니다. 자 어쨌든 문자열 안에서 이 문자열 안에서 인덱스 번호 두번째가 몇인지 구해오는 캐릭터 앳이라는걸 써봤습니다. 자 문자열을 합치는걸 볼게요. 문자열 str1 해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변수에는 1에는 저 두개를 합치고 싶다고요. 제가 아까 배열을 합칠 때 뭐를 썼었냐면 a.concatb라고 해서 a에 b를 붙인다라고 했어요. 배열을 붙일 때 썼던 그 코드가 똑같이 문자를 붙일 때 똑같이 씁니다. 콘캣 누구를 합치겠대? 예 str1을 합치겠대요. str1에 뭐가 찍혔는지 또 콘솔에서 확인해 볼게요. 콘솔에서 확인해 보면 hello world 자바스크립트라는 글씨가 붙어서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급 예제로 갈 때에 써먹을건데 그 다음에 유용한건 뭐가 있냐면 이 문자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몇번째 있냐라는걸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덱스 오브라는게 있어요. 변수면 string2라고 해볼게요. 자 string2에는 뭘 저장할거냐면 이 string1 이 string이라는 이 hello world에서 world라는 글씨가 몇번째 인덱스 번호에 있는거야? 라는걸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str에다가 인덱스 오브 해서 world라는걸 넣어볼게요. 자 말그대로 영문이에요. 그냥 이걸 그냥 풀어서 쓰면 뭡니까? 월드에 월드에 인덱스 번호가 몇번이냐? 어디에서 문자열 string라는 변수 안에서 world의 인덱스 오브 월드니까 world의 인덱스 번호가 몇번인지를 구해와서 어디 str2에다가 저장을 했대요. 그러면 str2가 뭐가 지키는지 콘솔에서 또 찍어볼게요. 콘솔 찍어보십니다. 자 월드라는게 6번이래요. 그러면 이게 0번 1번 2번 3번 4번 010 5번 얘가 6번이라고요. 010까지도 쳐요. 그래서 이 월드가 몇번째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6번째부터 시작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가 콘솔에 6이 찍히고 있다고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월드가 없으면 뭐가 찍힐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월즈라고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월즈 이 문자열 str라는 문자열에는 월즈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찍히는지 보자구요. 뭐가 찍혀요? 마이너스 1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배우실거지만 완료번호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화면 잘 보십시오. 자 지금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서우 메뉴가 내려오는걸 여러분이 나중에 작성을 할건데 자 지금 제가 메뉴 1에 메뉴 1에 서브 1을 제가 클릭을 해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얘 색깔도 이렇게 살짝살짝 바뀌어요. 이렇게 자 메뉴 1에 제가 서브 1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화면을 보면 당신이 보고 있는 페이지는 지금 메뉴 1에 여기야라고 해서 얘 표시를 해준다구요. 내가 메뉴 2 안에 서브 1을 클릭했더니 당신이 보고 있는 페이지는 여기야라고 해서 얘가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준다구요. 이걸 하려면 이걸 하려면 이 주소 표시줄에 얘를 클릭했는지 안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요게 지금 M2 서브 1이라는 HTML의 링크가 여기 있을거란 말이에요.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주소 표시줄에 이 사람이 클릭한 요 주소가 요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그 주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니가 보고 있는건 여기야라고 해서 여기에 활성화를 해주는거라구요. 즉 지금 이게 STR이고 얘가 월드라구요. STR 이 주소에서 제가 몇번째에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그 주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브 페이지 쟤를 보고 있다라는거 하는거니까 여기에다가 활성화해줘 라고 해주는거라구요. 여러분이 다른 페이지에서 보셨을 요런 기능들이 다 이 주소 표시줄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거라구요. 이 주소 표시줄에 이 주소 표시줄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있는거네 거기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서 색깔을 바뀌게 해주는걸 스크래투로 작성을 하는거라구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 주소 표시줄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인덱스 오브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그 값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값은 뭐보다 클까요? 만약에 이 주소 표시줄에서 이 클릭한 이 링크가 여기 포함이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콘솔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인덱스 오브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찍힙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크게 찍히겠습니까? 요기에 있다라고 하면 양수가 나올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면 음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건 주소 표시줄에 걔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단서가 뭐에요?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검사하는 거라고요. 주소 표시줄에 그래서 나중에 작성을 하시겠지만 얘의 코드를 디벼 보면 이렇게 if문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링크를 그 사람이 보는건지 아닌건지 그거를 구분을 한다고요. 자 다시 코드 좀 볼게요. 그래서 문자열에서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글씨가 있냐 없냐를 검색하는게 알아보는게 이 words라는거에 인덱스 번호 인덱스 오브라고 해서 2에 찍었고 2에 콘서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건 이 문자열에 내가 원하는게 없다. 라고요. 있다. 라고 한다면 몇번째에 있는지 그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찍어준다구요. 자 문자열와 관련되어 있는거 여기까지 봤구요. 자 두가지만 더하고 진도는 그만 나가겠습니다. 다른이름을 저장좀 할게요. 자 타이머를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이 모래시계는 시간을 한번을 재겠다는거죠. 저 모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내려오는데 10분이 걸린다. 라고 하면 10분 있다가 뭔가 시키고 싶은거라구요. 웹에다가 화면에다가 자 시간을 한번만 재서 구현하는건 어떤거를 쓰냐면 setTimeout 이라는걸 씁니다. setTimeout 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측정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할일이 있어요. 측정시간이 지나면 경고창이 뜨는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거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할거에요. 아까 타이머라는걸 만든 코드에서 보십니다. 스크립트 타이머입니다. 시간을 한번 재서 그 시간이 지나면 할일의 문법이 뭐라구요. 주소으로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setTimeout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out에서는 소문자로 setTimeout 할일 시간 있다구요. 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할일 이라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할일에서 실제로 할일이 뭐라고 했냐면 경고창을 띄우는 거래요. 경고창은 alert 해서 이런걸 찍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시간은 몇초로 할거냐면 3초로 할거에요. 시간은 3초래요. 3초는 3000이라고 찍습니다. 밀리세컨드에요. 3000이 3초입니다. 됐습니까? 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 할일은 여기서 할일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함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함수는 어떻게 적었냐면 할일은 이제부터 저는 함수라는 말을 잘 안쓰고 할일이라는 말을 잘 쓸겁니다. 할일은 function 입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실제로 할일이 들어와요. 이렇게 지금 풀어서 쓴다는 건 이제 하나로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setTimeout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요시간이 지나면 요걸 하래요. 할일은 어떻게 쓴답니까? 할일은 이걸 이렇게 등으로 해볼게요. 할일은 function에서 이렇게 쓴대요. 실제로 할일이 뭐라고요? 얘가 실제로 할일이에요. 실제로 할일은 뭡니까? alert에서 이걸 띄우는게 실제로 할일이래요. 자 한번 합쳐볼까요? 자 이게 문법이라면서요. 그죠?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setTimeout 할일 시간 시간은 몇초? 시간 대입하죠? 시간 3초 입력했어요. 할일이 뭐랍니까? 할일이 예라지 않습니까? 할일이 function에 이렇게 하는게 할일이래요. 예. 함수 할일 이게 어디에 들어온다구요?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하나 들어갈걸 역으로 넣고 있다고요.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 방법으로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구요. 자 3초 있다가 할일이래. 할일이 뭐래요? 이걸 하지 않습니까? 얘를 넣을게요. 할일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온다구요. 카피해서 가져왔고 실제로 할일이 뭐랍니까? 실제로 할일은 얘를 띄우는게 실제로 할일이래요. 그대로 카피해서 어디에 넣어야 돼? 실제로 할일 요 사이에 넣는다구요. 써놓고 보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문장을 다 만들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그 안에 시간은 뭐지? 그 안에 할일은 뭐지? 그 안에 실제로 할일은 뭐지? 라고 해서 넣어줘야지 에러가 없다고요. 이거 지금 여기서 치고 계시면 분명히 틀리실거에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1초 2초 3초 이따가 이렇게 뜬다구요. 시간 그 다음에 뭐래요? 할일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할일이 뭐래? 이거랍니다. 문장을 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할일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일을 쓰라구요. 순서가 이 순서를 지키시라구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을 한 번 재서 하는겁니다. 자 이걸 멈추고 싶어요. 멈추는 건 3초가 되기 전에 아니면 저 기능 자체를 멈추고 싶다고요. 클리어 타임 아웃 할일의 이름 이 들어와야 됩니다. 클리어 타임 아웃 하고 이름이 들어와야 된데 자 얘를 멈추려고 하려면 얘한테 이걸 통째로 얘가 이름이 있어야 된다구요. 자 우리가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변수명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var 해서 timer 라고 할게요. 앞에다가 이만큼 써줬다구요. timer 라는 이름을 지정해 줬어요. 뒤에 있는 걸 통째로 그럼 얘한테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이름이 있어야지만 얘를 클리어 타임 아웃 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된데 얘의 이름이 들어와야 된데요. 써봅니다. 클리어 타임 아웃 하고 이 이름이 들어와야 된데요. timer 저장하고 세로고침 1초 2초 3초 뜨지 않습니다. 3초 있다가 하는 저 작업이 뜨지 않는다구요. 멈추고 싶으면 이렇게 반드시 멈추려고 하는 대상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자 시간을 한 번 재서 하는 걸 봤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3분이 있군요. 자 일정시간마다 할 일까지 가지요. 자 지금은 3초를 잰 다음에 얼럿을 띄웠는데 3초마다 뭔가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 쓰는 게 주석으로 먼저 문법을 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법이 똑같거든요. 셋 인터벌 할 일 시간 써볼까요? 3초마다 얼럿을 뜨게 하겠대요. 그럼 똑같잖아. 셋 인터벌 하고 할 일이 뭐라고 시간이 뭐라고요? 3초마다 할 일이 뭐래요? 얼럿을 띄우는 거 아까 실제 얼럿을 띄우는 거 이거 였지요? 아니지 할 일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펑션이 들어와야 되고 펑션 안에 실제로 할 일이 뭐랍니까? 얼럿을 띄우는 거라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똑같은 문장으로 해서 1초 2초 3초 얼럿 얼럿 잠깐만 셋 인터벌 에 오타 다시 한 번 확인 1초 2초 3초 얼럿 커버 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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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떠 인터벌 에 오타 쏘리 다시 1초 2초 3초 네 떴죠? 닫으면 또 1초 2초 3초 닫으면 1초 2초 3초 계속 떠요 이것도 멈추려면 클리어 인터벌 인터벌 에 이름이 들어와야 됩니다 얘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변수명 timer2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멈출 수 있다구요 이름을 이렇게 불러와서 멈추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set 인터벌 까지 맞습니다 1초 2초 크로빅 2초 3초 5 5 5 6 5 6 8 10